жанные 좋아요와 구독 ㅎㅎㅎㅎㅎㅎㅎㅎ 으 아핳!! 날아다 아핳 은힛 첫 판 치킨 3 첫 판 치킨 3 모자 와 쏠린 감사합니다 요즘 첫 판 치킨을 잘 못 먹어서 그치 나 요즘 첫 판으로 치킨 먹은 적 거의 없지 않아? 이어폰 껴도 잘 되네 고용이 3초는 더블로 다크 고스트님이 간지 두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또 3만원이 합쳐진다고요? 저도 보탭니다 3만원 첫 판인 것 같으니까 치킨씨 5만원 추가요 5만원 추가해서 20만원이야 그럼 첫 판이? 사장님 파이팅 수류탄을 해야돼 나갈 때 지옥이겠다 차라리 이런 데가 더 난데 집에 있는 애들 다 같이 나갈 때 지옥을 맛볼테야 이건 뭐 자기장 기대되는걸? 아 제발 이쪽으로만 잡히지 마라 내가 생각해 여기 있는 애들 내가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여기서도 갑자기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거지 당신 야골라야 되게 야골라 하하하하 나 옥상가는거 애들 다 해야겠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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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자 사퇴근 이원 이원 잠깐만 말 걸지 마 마 지금 숨이 안 쉬어져 투수 여러분 숨이 안 쉬어져 세명 밖에 안 남았어 핵 쓰지 마세요 무슨 핵이야 지금 겨우 잡았는데 왜.. 따다! 어 쟤네 싸운다 알이스 가야돼 저 보인다 어어! 어어 지금 돈이 하지마봐 감사합니다 제발 안 돼 안 돼! 불 붙어있을 것 같은데 어떡해 제발 나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? 한 번만 죽어주면 안 되냐? 아 수류탄 안 껴둘걸 제 수류탄이 있을 것 같아 허어! 하지마 그래 자기장 내가 이득인 것 같은데 자기장 내가 이득인 것 같은데 그거 가지마 쟤가 더 불리해 내가 더 유리해 아니야 못 가지마 연막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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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판 찍히먹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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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 니에 다 안전자산인줄 알았지마 하하 치키 치키 하하 나 너무 떨렸어 어떡해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바로 첫판에 이제 더블하지 말아야지 누가 첫판 안전자산 이랬냐 하하 히애 흐 Manh 하핫 저도 주님씨 다시 찬 기초에 받으셨습니다. 사장님 오늘 회식 날인가요? 모른척ㅋㅋㅋ 오저씨! 아 여기 내리네 그럼 저격이야? 저격님 저 이현숙 치킨 먹어야 돼요. 들려주세요. 각.. 사운드.. 진짜 있나 보네. 아 쟤 적용기야 어떡하지? 돌아가자 발소리가 막 엄청 사라지는 느낌이 안 났거든 내년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쟤네랑은 별게 그냥 느낌이 그래 없는대로 없는대로 마지막 잃기만 한다 지금은 저격때문에 으악 깜짝이야 사장은 오늘 죽은 날입니다 와 뭐냐? 와 죽을 뻔 했다 피 먹을 동안 뛰어야 해 다음판 5킬 치킨으로 미션 변경하자 으악 걸렸네 아 너 저격이지 이 새끼야 아 저 새끼 뭐야 저거 쫙쫙 차다녀 아 나 약도 없는데 돌아버리겠네 저 새끼 뭐야 어떡하지 피가 없어 피가 모자라 뭘 던지려고 그래 도망쳐 도망쳐 이게 약간 처음부터 한명이 저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그런가봐 아닐수도 있어 저격이 근데 저 괜히 아까 누가 있다 그래서 집에 가자 와 여기까지 온게 어디야 어 나 약이 너무 없다 약이 없어 아 이럴땐 못할거같아 이번바 치킨씨 만원 완전 완전 자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거지 죽고싶어? 아 하하하하 오 다리 보여 다리 보여 다리 보여 다리 보여 너무 달려 너무 달려 조길빛 도착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보내 미쳤다. 진짜 잘하는 것 같아, 얘들아. 취지. 진짜 잘했다. 잘했다. 이건 유하해도 되겠다. 잘한다.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Captain Teemo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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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